나나 사랑해 방금 뭐지? 진짜 잘못 봤나? 어? 왜 지갑에 3,000원밖에 없지? 이상하다 이거 뭐야 왜 그래? 거울이 잘못됐나? 지갑에 3,000원밖에 없다고? 아닌데? 5,000원 있는데? 하나 둘 셋 넷 다섯 5,000원 분명히 5,000원 있는데 쟤는 왜 3,000원밖에 없다고 그러지? 지금 몇 시지? 5시 반이네? 아 학원 늦겠다 아 숙제 언제 다 해 아 뭐야 지금 1시 반인데? 그럼 5시간 뒤에 내 지갑에 3,000원밖에 없어진다는 건가? 3,000원 나머지 2,000원은 어디로 가는 거야? 저게 내 미래인가? 아 진짜? 그렇게 맛있어? 어 맛있는 것도 맛있는데 신기하게 생겼어 와 대박 부럽다 그거 얼마라고? 2,000원? 어 두 개에 2,000원 하나에 1,000원은 안 파냐? 어 두 개 무조건 사야 돼 아 나 1,000원밖에 없는데 그러냐? 어 알았어 기다려봐 야 영광이 형 내가 좀 있다 전화할게 받아라 싫은데 아 진짜 받아라고 끝난다 저기 누나 왜 나 1,000원만 꺼주면 안 돼? 어머 너구만 3,000원을 만든 범인이 너야? 그게 무슨 말이야 안 돼 아 내가 진짜 딱 이번 주에 용돈 받으면 바로 줄게 안 돼 아 제발 안 돼 안 된다고 안 돼 아 참 갚는 데니까 너 내 방에서 1,000원 훔쳐가기만 해봐 진짜 가만 안 둔다 와 진짜 누구를 도둑으로 하나 아 갚는다니까 진짜 나쁘다 5,000원에 3,000원으로 만든 범인이 오리온인가 봐 1,000원만 꺼달라 했다가 나중에 2,000원 더 꺼가나? 안 돼 안 돼 5,000원 지켜내야 돼 그대로네 이 안에 넣어놔야지 이제 안전하다 내 돈은 내가 지킨다 그러니까 아 작은 누나 완전 치사해 빌려다 그러니까 안 빌려주고 너 그럼 딱 1,000원 있어? 오 용돈 다 쓰고 1,000원밖에 안 남았어 아 태권도 끝나고 편의점의 유혹을 벗어날 수가 없어 과자를 하나씩 꼭 먹어야 돼 야 야 그럼 이렇게 하자 어떻게? 나 빨간색 락캔디 갖고 싶은데 너 하나 나 하나 해서 1,000원 1,000원 내는 거 어때? 오 진짜 그래도 돼? 어 난 빨간색 갖고 넌 무슨 색 갖고 싶냐? 난 파란색! 그럴 줄 알았다 내일 태권도 학원 끝나면 같이 사러 가자 오 대박 좋지요 그렇게 좋냐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대박 이런 젤리를 그냥 어 누구세요? 누구세요? 세탁소입니다 어머 오셨어요? 어머 어머 빨리 오셨네 어머 얼마였죠? 2만 6,000원이요 2만 6,000원 잠시만요 2만 6,000원 어머 1,000원짜리로 오네 잠시만요 얘 비키야 응? 너 1,000원짜리 하나 있니? 1,000원? 아니? 아유 세탁소 아저씨 오셨는데 지금? 1,000원짜리 한 장이 없네 어디 있나 한번 찾아봐 엄마가 줄게 아 아냐 가방에도 없고 주머니에도 없고 다 없어 얘 너는 엄마가 용돈 좋은 거 다 썼니? 휙휙 써버리 이거 어디다 다 썼어 오 저번에 설아랑 텔러랑 피자 시켜먹고 같이 놀고 그랬지 응 그러니? 아유 어떡하죠 지금 현금이 없어서 제가 계좌이체 드릴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죄송해요 신한 110 110 111 108 110 1,100 11,100 11,100 11,100 11,100 휴 아직 그대로 있네 다행이다 아 근데 나 뭐 사러 갔다 왔어야 되는데 아 펜 사러 갔다와야겠다 11,100 11,100 11,100 11,100 갔다 와야지 5천원 중에 펜 사서 천원 썼으니까 4천원 있어야지 어? 왜 3천원 밖에 없지? 아 뭐야 왜 진짜 3천원이 된거야? 정말 저 거울이 내 미래를 조종한 걸까? 네 천원이요?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? 2천원이네? 저기요 저기요 5천원 중에 펜 사서 천원 썼으니까 4천원 있어야지 어? 왜 3천원밖에 없지? 아 뭐야 왜 진짜 3천원이 된거야? 정말 저 거울이 내 미래를 조종한 걸까? 어? 저건 또 뭐야 아이 또 돈 안 없어지게 하려고 노력했는데 돈도 없어지고 저건 또 무슨 잘못해서 저렇게 혼나고 있는 거야 저것도 이루어질 게 분명한데 아아이그 누나 어? 이거 봐라 어? 너 그거 어디서 나왔냐? 헤헤 이거 편의점에서 팔아 오 대박 콜라 맛은 없어? 콜라 맛? 있어 오 대박 얼마냐? 이거 얼마였지? 맛있어? 어 맛있어 엄청 신맛이야 오 오 오 먹어볼래? 어어 대박 와 대박이다 주시 드로퍼 아 이거 뭐야 엄청 신어 완전 셔 아 나 진짜 죽을래 너? 아 천일의 달처럼 수놓은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지적이는 새처럼 산들바람 지적이는 새처럼